자 오늘 해볼 게임은 레즈돈 이블2 리메이크 버전이에요 팀에서 샀고 이거 지금 다 해놓은 게임들인데 첫 번째 빼고 다 마이크 없이 녹화가 돼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게임 여자로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빠른 거 같아서 햄버거인 줄도 몰랐어 아 아 고맙죠. 어, 귀 아파. 아, 역시 컨트롤러로 하니까 진동이 있어서 뒤집있네. 실제로 부딪히면 저보다 피가 더 많이 날 것 같아. 이 때문에 더 많이 안 보이는 건가? 전화야, 전화. 자, 저 아저씨 추웠고. 네, I'm almost there. You know me, I'll be fine. Sounds good. I'll be back as soon as I find Chris. I will, but I gotta go. Why does everyone think I'm gonna get in trouble? I'll be back as soon as I can get in trouble. What the hell? Hel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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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body here? 어, 갔냐? 죽었겠죠. Hello? Hello? Are you okay? Wait here. I'll check it out. Hello? Hello? 잠시만요! 죄송합니다. 다행히 괜찮아요? 멀리서 뒤로, 내가 알게 됐어요! 나 이거라고! 나 이거라고! 나 이거라고! 나 더 가까이 더 가까이! 여기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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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서 야만을 쏘고 안 돼! 아 조이스틱 너무 예뻐 에임하기가 어려워 나가 나가 나 나가 오! 쏘지 마! 내려가! 여기 꺼야 괜찮나? 네 생각해봐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다려야 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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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잘 모르겠어요. 희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뭐, 너는 경찰이야? 네. 네. 그리고 너는? 클라ire. 클라ire Redfield. 여기가? 아니. 나는 내 아들. 또한 경찰이야. 좋은 것 같다. 나는 이제 뭐지? 더 기다려야겠다 뭐야, 누구야? 진짜 영화 같네. 스티티 2. 경찰서로 대피하라고. 아래 두는 거죠. 음식도 다 싫다 그러니까.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여자들이 없을 것 같다. 아니, 여자들이 없을 것 같다. 큰 도로였다. 필요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 네, 좋은 call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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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온! 우리 다시 돌아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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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찾을 수 있는 건가요? 내가 찾을 수 있는 건가요? 내가 찾을 수 있는 건가요? 여기, 이제! 지금! I can't! Hold on! 기름 샌다, 기름. 오! 이제 저렇게 날라가. 클레어! 클레어, 괜찮으세요? 네! 괜찮아요! 너는 뭐지? 여기가 안 돼! 안 돼! 소리에 이끌리는 건가요? 안 돼! 안 돼! 스테이션에서 만나요! 안 돼! 안 돼! 계속 움직여요! 아직도 모르겠어요. 뭐에 반응하는 거지? 세상의 끝이야! police station! 거의 다 돼! 따 Keys 아 Parks! 오우, ста pon 자 sty 아 진짜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총알 아 그는 플리스 디파트먼트 같은데 이따 크리스는 아니지만 아 이하씨 일로 들어왔을 때 여기 있으니까 이어서 이스트 쪽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노란색 세이브 한 번 치워버려야 돼 이거를 이제 다 들어가고 힐템 힐템 그런거 아니었던거를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얻어야되나 보다 힌트 다 얻어야 좋은 아이템 얻어 애들 다 죽여야되잖아 아 또 애들이 안죽어 그리꼬 머리 맞췄 이것도 뭐 맞추는건가 다 차가 필요하고 뒤로 더 있나 걷고 층에도 열리네 이거 안좋고 네 이제 갈 때가 낫다 힝 힝 힝 만약에 이 상황에 여기 살았으면 벌써 죽었다 아까 그 주유소에서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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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zza 아 아 탓 오케이 불 켜지는 원방 오케이 열여섯 발 나이스 여기 무슨 기자회견하는데 그런 방이 있고 어 오빠 없나 여기 아 아 더워 나갔고 아 이거 안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르내면서 움직여야 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이래 필템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때문에 안 열릴 것 같고 아 걘가 보다 뭐 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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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뭐야 자막은 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쓰지 이게 아까 그걸 맞추면은 여자 석상 밑에 무슨 다른 길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고 이거대로 패턴대로 맞춰서 동그라미 하나씩 얻어야 되는 거 프레임에 달리나 저기 바래주고 있고 끝 들어와 들어와 다 데려와 어 그냥 죽었다 머리 다지 말고 죽은거야 아씨 뒤로 들어왔어 자 나가야돼 아 장전 아 장전 뒤에 누가 오고 있는 거 같은데 빨리 뛰어 도망가 아 빨리빨리빨리 오 쉣 아 쟤 왜 바로 안 깨우냐 아 너 괜찮은 거야 네 너 괜찮은 거야 지금 그럼 마르빈 브라이너 감사합니다 아 당연히 당신이 잘 배웠다고 예 당신이 자신을 잘 맡는 게 아 방금 총알 장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그래도 곧 죽겠다 원인은 아무도 모르고 어? 진짜 치 유럽으로 떠났고 아 너 진짜 잘 어울린다 그래서 너의 형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것을 필요할 것 같아 지금, 그것을 가져올지 못해, 너는... 그리고 조심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누군가가가가 있다면 걱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도와줘 아니면 뛰어 깨는 좀배들은 아니야 스카이 컴백 나이프 요거 요거 요걸 다 맞춰야 돼 conhecer 다 찾아야 돼 이게 어디에 부터 가야되가는건데 집 앞에 저 10년 박덩이 옆에 저 10년 박덩이 푹색이야 사자풀 새 자, 후. 뭐야 뭔 소리야. 이거를 그래서 세 개를 모아야 돼, 세 개. 아이, 점프도 안 되고. 아, 지금 어디 가야 되냐? 아, 게인홀. 내가 지금 다 한 대가 여기, 여기 문이 닫혀있어서 못 들어갔어. 아, 여기 문이 있나 보다, 이쪽에. 아, 이쪽은 아예 못 들어가는 데였고, 여기가 못 들어가고, 다시 세이브 한 번 하고,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. 그 다음에 여기 닦아볼. 이게 창고인데, 이게 이렇게 체크마크 끼는 애들은 되게 할 일이 없는 애들이라서. 여기서, 두 개. 플레이더 하나에다가 놓쳤다. 하여튼, 두 개만 들고 다니고. 열지마. 준비 들어오면 어떡해, 총알이다. 어? 오, 뭐야. 이거 또 콤바인이 되네. 콤바가 뭔데? 최상은 아니더라도. 원래 것보다 많이 하나보다. 일로 가면 어디지? 지도가 없네. 나가면 또 어두운 데 같은데. 아, 아, 가기 싫어. 어, 여기 있어. 오른쪽은 길 없고, 쭉 가서. 아아. 석지 listing margin 진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. 아우씨 이걸 왜 보고 있는거야 대체 뭐야 이거 또 아 무서워 아 혼자 하니까 개무서워 진짜 키 있어야 되나 보다 아우씨 아우씨 들어왔어 쟤 뭐야 9월 25일 잠시 나왔네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다 죽었다는 소리가 아우씨 아우씨 지금 엄청 어두운데 좀 어두운가 아 나가 나가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아우씨 아우씨